우리 애들이 낯선 사람 오면 그렇게 빡빡거려요 자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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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아아 아아아 으아 으어 응 으아 으아 uti 도시낭 ㅎㅎ 아 왜 애들이 그렇게 사나워요 어디 가든 그거 싸나올 수밖에 안 안 시켜줘요. 낯선 사람 오면 가만히 안 있어요. 나만 따라다녀요. 눈이 내가 여기에 안 떨어져요. 아, 너무 웃겨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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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년 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. 얘들아 바다에 나와서 걸어 다녔어요.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은 괜찮아 마음이 편하고 아무 걱정거리고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. 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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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되게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히 다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친구고 더 쉬고 고의병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거의와 함께